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처럼 궁극이 답입니다 나중에 노초녀의 그지대서 피눔흘리기 해야 돼요 라는 영상의 단련을 드립니다 안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바보 같은게 뭐냐면 자신이 나이 먹어서 진짜 배고파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퍼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퍼주는게 아닙니다 사실 여자분들 지금 어떻게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미지가 나빠져버렸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시장에서도 그렇고 연애시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하나 좋은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죠 들으십시오 여자분들은 일본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일본이 과거에 겪은 역사를 좀 찾아보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상태가 많이 안좋거든요 일본보다 더 안좋아요 일본보다 더 안좋아요 그 법인계 시절에 젊은 여자들보다 더 안좋아 지금 젊은 여자분들은 막히는 세대가 뭔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을거에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대가 없는 저체산국가고 결혼커프도 줄고 있고 연애율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왜 줄고 있는지 왜 남자들이 자기한테 안오는지 본인도 이상해졌는지를 간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결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점점 늘고 있는거야 그리고 사회의 각가지 제도들은 여자분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여자분들은 여성할당제 아시죠 말로는 여자들 챙겨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껍데기를 까보면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꾸 가문가서 사회에서 여자 이미지를 너무 안좋게 만들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여자분들 많은 조직 중에 이미지가 좋은데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군데도 없어요 좋은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말라와 제대로 안돌아간다 주먹구구식이다 이기적이다 나몰란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여직원들 보는 이미지가 이거에요 물론 잘한 여직원들 있지만 소수입니다 근데 점점 소수가 되고 있어 왜냐 할당대로 잡고 집어넣어 주다보니까 근데 문제는 할당제로 들어간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원래 같으면 회사에 입사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자꾸 비율을 맞추겠다고 억지로 넣어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오래 못 다녀요 지금 할당제로 들어오는 사람들 봐봐 한 회사에 10년 이상 다니는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몇 년 다니다 나오는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거야 사회에서 뭔가 NPC야 되는겁니다 NPC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거에요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여자부도 많을거에요 그만큼 사태파만 못하는거야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여성분들한테 결혼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본인이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생존권 여자분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오래 사는데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혼자서 잘 산 분도 거의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능력 갖추고 살 분도 없습니다 얘를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하냐 어떻게 나라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주고 대학 나오다 보니까 여자들 혼자 살 수 있어 결혼 여자에게 손해야 이득입니다 이득 뭘 손해입니까 근데 여자분은 진짜 손해가 뭔지 몰라요 진짜 손해는요 여자가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게 손해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겁니다 아직 이 매우 맛을 모르죠 일본 여자들이 왜 과거에 있는 남자한테 이것저것 제보 따졌다가 왜 지금은 여자를 키워서 결혼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본 여자들은 압니다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게 여자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기 낫다는 마인드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모르고 있을까 어떻게 돼 나이 먹고 굉장히 굉장히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미혼 남녀가 점점 많아져요 국제 결혼 시장 커지고 있고 근데 이 국제 결혼은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시장이 커지고 있지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인 즉슨 뭐냐 하면 한국 여자분들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못하면 다른 나라하고도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결혼 안 한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 얼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나 전문직 제외하고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나이 먹어서 마흔 넘어서 뭐 하실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뭐 나라에 돈 달라고 돈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자분들 나이 먹으면 힘든 일 각오해야 돼요 편한 일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든 일은 이미 외국 여성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못하게 된다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고 굶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젊어서 어떻게 그냥 원둠에 자체하고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고지 생각하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라지는지 자 댓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들은 남자가 가게 경제를 책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죠 그리고 예전엔 청수기 같은 가전제품도 거의 없어서 집안일은 대부분 직접에서 부지런해야 했죠 근데 요즘은 집안일이 너무나도 쉬워요 사실 좀 냉정한 얘기인데 남자한테 결혼은요 여자가 애를 낳아주는 거 아니면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해서 애 낳기가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문 갈수록 여성의 혼인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예전에는 없었던 난입 문제 기형아 출산 문제 그리고 의자물 중에 좀 물란한 분들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결혼하고 나서 건강한 아기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임신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굳이 이런 위험수를 안고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 여자분들 철저하게 본인 입장 생각하지 상대방 남자 입장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삽진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그래 내 자손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할 여자면 언제든지 끝낼 요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 앞으로 아시면 좋을 게 부부 사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안 삽니다 이제 남자들이 평생 책임질 건 생각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만 하면 되지 그건 보일 생각이고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부러운 삶이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남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국제 결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하면 한국 여자보다는 그래도 덜 문화는 분들 그리고 훨씬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하기도 쉽고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기영아 출산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고 그럼 남자 입장에서 뭐가 이득이에요 나이 차고 제대로 몸 관리 못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기 낫겠습니까 여자 입장이 아니라 결혼 정년계인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 자꾸 보이는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감가해서 남자들은 한국 여자를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책임지는 걸 거부할 겁니다 이건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뭔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로서 뭔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많이 보이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언제든지 결혼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뭐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책임감 없는 남자가 많다 그럼 보이는 책임감 있었어요 여자분들 단 한 번이라도 책임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책임감은 남자만 가져야 되고 여자는 안 가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자꾸 뭐가 꼬이는지 왜 혼인이 낮아지는지 왜 연애인이 낮아지는지 남자들이 왜 해외에 떠나는지 왜 결혼 못한 한국 여자가 늘은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본인들이 책임감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뭔가 본인들이 모순의 행동을 바꿔나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제결혼 시장이 늘수록 항의자들이 삽질하는 것도 같이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들 이기적인 행동하는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이 해외로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파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국제결혼한 여성분들은 항의자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설명 듣고 들어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어떤 결혼 문화 지금 한국이 저출산 국가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연애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거기다가 항의자들이 좀 뭔가 멘탈적으로 안 좋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보인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현실을 등하시할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보시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과거로 전전 남들이 책임지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게 남자한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앞분들 잘 들으세요 왜 남자들이 안 올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